어 미군 형들 있네 안녕하세요 영어를 못하는게 천추의 한이에요 여러분들 영어를 못하는게 천추의 한입니다 왜 자꾸 나 따로 오는 것 같지? 신발끈 묶는 척 해야겠다 아니 뭔 인터뷰야 지금 무서워가지고 신발끈 묶어가지고 앞으로 보냈는데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보셨죠? 아니 지금 쇼핑하러 오셨는데 저 잉글리시 보셨죠? 저 그래도 예 목물 좀 먹었습니다 아니 솔직히 무서워서 말을 못 거는게 아니라 그러니까 흑형이랑 흑누나들이잖아요 저기는 또 영어가 좀 달라 내가 아는 영어랑 발음 발음 경상도에서 영어 배우면 다 이래요 여러분들 I'm a boy You are a girl How do you do? Nice to meet you 뭐 이런식으로 영어 배웠어요 어렸을때부터 내가 내 잘못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문법 위주 독해 위주 음 상의 bj 되려면 영어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영어를 할 줄 모르는데 어떻게 인터뷰를 하냐고 인터뷰 능력도 좀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영어는 내가 잘 못하니까 어 아 그리고 약간 좀 한국인 인터뷰 하는 거는 솔직히 약간 쫄이는데 어떻게 구글 하겠어 Nice to meet you I'm a boy You are a girl 촬영 되겠지? 물어봐야겠다 어디야 여기도 다 가는건가 안녕하세요 저 아프리카TV에서 먹방하는 그지인데 구석에서 2인 플레이트 하나만 좀 먹고 가게 될까요 아 잠시만요 예예 준비하고 주님 예예 예예 구석자리가 좀 좋습니다 다른 분들이 툭 피해 안가서 예예 I'm a boy You are a girl 어 쭈님 반갑습니다 안된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왜냐면은 지금 뭐 회의하는 것 같아 내가 먹는다고 하니까 지금 네 이거 먹을 거거든요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2인 플레이트 3만 1000원 볼드 포크 듬뿍 버킷리스트 듬뿍 미니 버거 번 6개 사이드 3개 선택 근데 사이드 메뉴 내가 먹을 수도 있으니까 여기 중에 3개 골라야 된다고? 회의는 아니고 뭐 물어보는 것 같은데 사장님한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알바들 여기 일단 우리 먹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회의 해 볼게요 저희도 여기 사이드 메뉴 중에 메쉬드 포토 포테이토 앤 그래비랑 베이크 빈즈랑 괜찮다면? 아 예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앉아서 먹을게요 여기 앉아서 먹을게요 네 여기 앉아서 먹을게요 근데 대박인게 5시인데도 손님이 엄청 많아요 형님들 예예예 혹시 아까 도와드렸어요? 예예 제가 보고 오시기 예 아 네 예 직원들도 한 10분 정도 계시고 케이블도 반 정도 차트해서 음 메뉴판이 다 영어예요 그래도 아는 척하면서 좀 볼게요 2인용 플레이터 먹을게요 여러분들 2인용 플레이터 사이드 메뉴판 이게 어떤거예요 음료는 콜라먹을까요 여러분들 소리를 어떻게 줄여달라는데 원래 요럴덴데 제가 먹는 모습만 좀 봐주세요 여기요 이거 2인용 플레이터 하나를 사이드 요 앞에서 되게 해주시구나 예 그리고 콜라를 아 근데 대박이다 여러분들 5시 반인데도 테이블이 반이나 찼어요 진짜 6시 7시 오면 줄 서야돼요 여기 아우 감사합니다 콜라도 이렇게 나오네요 약간 얼어있어요 약간 아 콜라맛도 다른거 같아요 여러분들 요게 맛있는 데에요 여러분들 제가 처음 먹어보지만 콜라맛이 이렇게 많다는거는 맛있는데 음 음 네 음 어 뭐지 이거 콜라맛이 엄청 뜨거운데 왜 콜라맛이 엄청 뜨거워요 여러분들 아 아 이런거 냄새 맡으면 청키 내는거잖아요 맞죠 가만히 있을게요 그리고 제가 미국은 한번도 안 가봤는데 약간 미국 느낌이에요 약간 노래 틀어놓고 어 막 시끌벅절하고 어 좀 그거 하고 어 나왔다 이거는 뭐예요 네 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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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 말인지 잘 이해는 못했거든요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아 근데 알바생들도 발음이 장난이 아니에요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먹어 보자 먹어 보자 먹어 보자 이게 음식이 다음은 뭐지? 이게 무슨 고기구요 이것도 무슨 고기구요 이거는 뭐 사라다 같은 거고 이거는 뭐 국 같은 거 들어가있어요 된장 무슨 고기인데 이거는 간티 이거는 햄버거 이거 이제 2인플레이터예요 2명이서 먹는 거거든요 일단 저는 혼자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 조합해서 자기 먹고 싶은 대로 먹는 건가 봐 이게 빨간 토스트가 여기 뿌리고 약간 덜 빨간 토스트 여기 뿌리는 거라는데 토스트 자체가 지금 뜨겁거든요 한번 먹어볼게요 아니 근데 돈까스 푸드파이트 할 때만 이거 나이프랑 잡아봤지 이거 못 먹어 봐가지고 한번 먹어볼게요 한번 먹어볼게요 어 죄송합니다 제가 방이 잠깐 터졌어요 여러분들 이제 됐죠? 먹을게요 어 아니 방이 살짝 터질 때가 있어 이게 약간 감자 하나에다가 수프 같은 거 약간 해놓은 거 같고 이거는 약간 콩 같은 거 들어있는데 약간 장조림 비슷하게 고기 같은 게 섞여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감힌 거 같고 이거는 그냥 감힌 거 같고 오빠 고기인데 한번 먹어볼게요 한번 먹어볼게요 당당하게 먹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너무 많이 드세요 감사합니다 너무 많이 드세요 너무 많이 드세요 잘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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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잘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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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잘해 잘해 이거 잘해 이것도 뭐 고기는 생긴거 장조림 비슷한데 한번 먹어볼게요 음 이게 더 맛있다 나는 이게 더 맛있어 이거 약간 이건 좀 뻑뻑하고 이건 약간 좀 쫄깃쫄깃하네요 감자튀김도 한번 먹어볼게요 음 밤티도 좀 달라 어 밤티도 달라 핀버거 만들어 보겠습니다 핀버거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더 맛있어 아 다 하나씩 올리고 이거 장조림 비즈무리한 이것도 하나 올리고 이것도 이 소스에 찍어 먹어야 된다는 말이라고 아니 무슨 소스인데 소스가 뜨끈뜨끈해요 방금 만들어서 죽는 것보다 그리고 이런 콩도 좀 올릴게요 약간 이건 틀린 것 같아 근데 설명해 줬는데 뭔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었어요 뭔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었어요 한 개 더 갑시다 음 한 개 더 갑시다 한 개 더 갑시다 그리고 한 개 더 갑시다 한 개 더 갑시다 한 개 더 갑시다 한 개 더 갑시다 아, 감기도 맛있어요 여러분들 아, 감기도 맛있어요 여러분들 엉흥 아 뭐야? 고추같은거 하나 넣을게요 뭐지? 이거? 페퍼 뭔가? 그리고 픽슬도 하나 올릴게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먹어볼게요 이제 안터지겠죠? 자꾸 터져가지고 아 어쩔 수 없어 뭐 이런거 전수니까 한번 먹어볼게요 웰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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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서워가지고 웰컴이라고 했어요 어 아 오늘 방송이 순선치가 않네 자꾸 방이 터져가지고 아 오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iously 아 깜짝 news 아 오늘 자꾸 강이 퍼져서 시청자분들이 100분 가까이 가면 또 퍼지고 또 퍼지고 이래서 지금 시청자분들은 못먹고 있어 지금 아 좀 언제 쏘질지 모르니까 빨리 먹읍시다 여러분들 햄버거 만들어서 남 먹이는 거 미션 하라고요 아니 금모야 너는 아무것도 안하면서 형한테 미션을 주냐 내한테 득이 되는 게 없잖아 또 말로만 하래 그게 뭔 미션이야 성공했을 때 뭐 득이 되는 게 있고 실패했을 때 뭐 안 되는 게 있고 약간 그런 게 있어야지 미션이지 그렇게 하면 방송이 재미가 없잖아 와 이건 너무 큰데 이건 한입 그럼 못하겠다 고기가 엄청 들어있어 똑바로 그냥 이렇게 cuatro 너무 빨리 먹었을 때 이렇게 얘기하러 가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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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약간 생긴거랑 다르게 이런 양식 입에 잘 맞거든요. 한번 비뇨도 하나 올리고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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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게 분위기는 진짜 약간 외국에 온 것 같아요. 제가 외국은 한번도 안 나가봤지만 약간 외국은 느낌이야. 근데 절반이 외국 손님이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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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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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랩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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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나 모델이 왜 이렇게 랩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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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먹방듀지 응 뭔가 좋아 배국인들이 많아 한 반반 음 와 진짜 아프다 어허허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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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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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효정 한글자막 b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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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효정